일단 내가 디바의 기본적인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떻게 아냐. 올라가. 상관없어. 앞에 탱커가 있나 없나 확인해줘야 돼. 우리 딜러가 잡아줄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만 먹어줘요. 다 먹어줘. 다 먹어줘. 총알 다 먹어버려. 둠핀트 잡아버리고. 아나도 잡아버리고. 오케이 이거야. 앞에 나가야 돼. 상대 위도우가 나왔잖아. 이제 핑 계속 찍어주고. 우리 위도우가 좋아하게 위도우 핑을 계속 찍어주는거야. 신나파 잡고 왔어요. 멘틴 스켓. 복수해줄게 내가. 이런 느낌이지. 총알 따위. 다 먹어 버리는. 때려. 아파. 어쩔어쩔어쩔. 어쩔 니꺼 다 먹어 버림. 자 퍽. 투 이지다. 투 이지야. 이게 원래. 딜러를 하면서. 맞다보면.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. 이럴때 하면. 아 내가 좀. 화나더라. 이렇게 하면. 내가 좀 빡치더라. 그런 플레이만 기억해가지고.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. 돼요. 그냥 그런거 있잖아. 어우 저새끼. 택업 플레이를 X같이 하네. 극탄. 그렇게 하면 되는거임. 나이스. 2인분 중 2인분 중. 매트릭스로. 정면에 있는 딜을. 다 먹었기 때문에. 이잉. 다 먹어 버렷. 다시 또 채워서. 다 먹어 버렷. 이것만 해. 이것만 해. 이 두명. 아무것도 못하게. 네. 아 좀 나왔네요. 이럴때. 더욱더. 노려줘야됩니다. 아. 까비. 아. 아쉽다. 아. 아쉬운데. 일단 제가 궁이 없기때문에. 래킹볼로 변해주고. 물러가지고. 어. 죽으면 안되는데. compllà. 오 흐흫 흐흫흨. 귀엽다. 귀여워. 가와이에ками에. 어. 갓바도 있다. 갓바도. 갓바도 있으면 뭐하지? 관센 시그마 괜찮나? 자리아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은데 투력 475 심해한다고요? 어? 주방 미안 혹시 이거 볼 수 있을까? 어? 너 근데 거점 안 밟아? 어 미안 깨었다 봉차 힐러 못 꺼놨는데 둘 다 나이스 일뱀 나이스 그거예요 나이스 그러면 이제 또 먹어볼까? 우리 갓바더싱 딜량이 1600이네 게임 끝날 때까지 3000을 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 잃고 빠졌어 원숭이 반피 원숭이 피해 힐맨 대박인데 원숭이 자는 거 같은데 괜찮아요 좋아요 왼쪽 빠졌고 나이스 그거야 왼쪽으로 아나랑 브리 돌아가거든 그거 한번 노려봐 그럼 내가 밟아줄게 휠 먹는 중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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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히 아단히 소전 조심해 소전 뭐야 나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뭐야 형 근데 전의를 상실한 거 같은데 안쓰 야발 개갓네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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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나 욕먹어야 됨 누구 핑 찍어줄까? 여기있어 어 힐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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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담아서 디바 자라나는 새싹 밟기라고? 아니 저거는 자라나는 새싹이 아니야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하기에는 4인큐를 하고 있잖아 저런 인싸 사람들 나 용납할 수 없어 남극 반도에서 라마트라 많이 하던데 라마트라 한판 해볼까? 뭐야 톰트야? 톰트인데 얘들아 아아 왜 이렇게 아픈데 아우씨야 부조화에 해킹 당하니까 개아프네 오메 두대 뭔데 오호호호호 개센데 내가 웬만한 랭컬 아마트라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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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탱크 나도 자기야 뺨 원숭이 한번 할까 원숭이 수면 총이 없네요 지지기? 짜증나지 짜증나지? 바스티온 호그라고? 너무하다 너네들 진짜 에잇! 메롱메롱 하하 연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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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지 키리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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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